자영업자들의 매장 앞은 진상지수로 말할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.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가게 앞에 대변을 두고 간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업주 A씨의 매장 앞 CCTV에 따르면 6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성 한 명이 등장합니다. 그는 매장 앞에서 서성이며 불편한 듯 서있더니 벼란간 바지를 내리는데요. 그 순간 참아왔던 대변을 누는 경악스러운 모습입니다. 주위에 여러 대의 차가 지나다니지만 아랑곳 않고 쪼그리고 앉아 볼일을 보는 남성. 그렇게 한참을 잇다 시원하게 소변까지 누고는 준비해온 휴지를 꺼내 자신의 손까지 꼼꼼하게 닦은 후 휴지를 그대로 바닥에 버리는데요. 이내 바지춤을 정리하며 주위를 살핀 후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라집니다. 남성이 떠난 자리에는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. 당시 업주는 하루 정도 자리를 비운 상태로 가게에 돌아왔다가 마른 휴지와 인분의 자국을 보고 기겁했다고 합니다. 이어 가게 앞에 대변은 아저씨 절대 내 눈에 띄지 마라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하필 가게 앞인 거냐. 진짜 너무한 것 같다. 냄새도 한몫할 텐데 뒤처리 어떻게 하냐. 매장 운영도 힘든데 남 대변까지 치워줘야 한다니 등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